굿샷 마칠라고 야 마칠라고 그지 목소리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자만성 못자고 36도 날씨에 36골치기 그지 나임이 맞잖아 3636 그러면은 나인홀에 36타씩 쳐야 되는데 36타를 쳐야 되는데 2분빠지 2분빠 그치 밥을 맛있게 먹고 갈게요 국밥먹고 정비차야 이거 저희는 오늘 블루티에서 칩니다 블루티 원래 백조리들이 그래요 블루티에서 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뭐 화이트랑 얼마 차이 안나니까요 그리고 100개를 넘어도 블루티에서 100개에서 섰으니까 100개 넘었다고 핑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눈 밑에 붙인건 뭔가요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패치를 하나 붙였습니다 거꾸로 붙인건 아니죠 아니에요 패치가 작은거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티죠 오늘 백티죠 연습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기같은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4개 하자고 했던거 같은데 혜연이가 얼마큼 치시는지 모르니까 부의사님 얼마나 치시나요 저 백조리입니다 백조리요? 비슷하네요 다 다 비슷하겠네 나 103개 백조리입니다 오늘은 100개를 깨는걸 목표로 100개 깨는 사람이 민호 그러니까요 오우 굿쇼 77개 됐어요 75개 아니에요 105개가 아니에요 딱 IP로 갔어요 오우씨 IP 왜 딱 이렇게 찍었어 이게 하면 있어요 내가 치고 당황했네요 프로샷이 나왔어요 모잘공이 처음으로 써 오우 아니 썸머스킹에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우 좋아 드로우 앞쪽으로 튄거 같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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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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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지езж 오우 감사합니다 노란색 중핀이고요 오우 좋다 핀빨이다 짧을 것 같은데 아 짧아 뒷땅 났어 원래 3온1포 타는거 아 골프는 잘 쳤다 나이소 그렇지 역시 쇼게임으로 먹고살아 제 이름이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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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오 초방에 많은 거예요? 네 방금 좋아요 나이스 굿샷 살았어 살았어 좋다 잘 씻다 너무 좋네요 살길 살아요 살길 살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형 같이 가요 이것도 살았어요 와 굿샷 아 나이스 형은 왜 드래곤마이로 이러냐 아이피를 딱 가면 돼 아이피다 정확하게 이야 여기 아이피 아이피 완전 정직한 샷 아이피 어 완전 정직한 샷 이런 걸 보면 평소에 행시를 알 수 있죠 아 아 아 아까 끊어가라고 켄님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에이 조심하겠어요 없으면 빠른 포기 크 우리는 3분이 아니라 30초 자 고 30초만 찾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이제 올리면 돼 이제 올리면 돼 이제 올리면 돼 하나요 양자지인데 좀 푹신거린다 그러니까 좋지 아 이거 펑커 아니야 펑커 지났어 펑커 아 이거 펑커행인데요 오 오 들어간 거 같아 왔어 이번에 오우 치기 어렵겠다 자리가 80m 정도 보면 되고 어 지금 많이 젖어있어요 근데 어제 내가 유소년 프로님의 페어의 벙커 그걸 봤어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 봤나 이게 발이 걸리냐 잘 못 봤네 아 아 아 아 아 야 그래도 아웃은 했네 아웃은 했네 아웃은 했네 아웃은 했네 아웃은 했네 아웃은 했네 이게 모래가 안좋아 야 나 내꺼 장난아닌데 아 아 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아 와 내꺼 벙커가 이제 개똥이구만 안 돼 야 나한테 오는거야 너무 작으셨다 축하해 니가 먼저 쳐야겠다 2번 홀에 양파각이고 내가 나도 양파각인데 야 저거 봐라 내공 봐라 저거 어떻게 치냐 2볼트 받고 나와 그럼 2볼트 받고 나올 뻔에 2번 치겠다 그냥 2번에 나올 수 있을까 너 좀 까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야 얘는 좋네 지금 딱 좋은 자리에 붙어있는데 부럽지 너무 부럽다 야 어쨌든 나가 야 나갔네 나갔어 100% 채 걸린다 이거 넓어요 과연 그의 선택은 완전 넓어갖고 나이스아웃 응 잘 쳤다 잘 쳤다 좋았다 어 어 나의 까마 아 굿샷 나이스 나이스 제일 좋은 자리 오 오 역시 본인의 구질을 정확하게 알아 와 드라이버 진짜 잘 치신다 왜이래요 나 드라이버가 오늘 해 아니 저 티도 꽂혔어 야 다 갔어 다 갔어 거기서 한 번 더 치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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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나 오늘 드라이버가 이러니 우와 하 어디쳐 돌아 갔어요 아 잘 들어갔다 이거 좋다 잘했다 하하잉 너무 깊게 들어갔어 아 초음을 못하네 어 잘 들어갔다 이번에 잘 들어갔어 야 야 컷 컷 컷다 죄송합니다 버리첸스 어 고노처럼 뒷땅으로 거리 조절을 해야 되겠구만 70 정도 70 60 달구면 되겠네 그런걸 모르지 그냥 대충 건져리 짧은거 같은데 나 이거 좀 짧겠다 원래는 3온 원포작전 나한테 할 말 있었나본데 그렇지 얘기좀 하게 오 뭐야 나이스 딱 까비 오케이 뒷당 났어 야 딱 뒷당한 만큼 안가네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예쁜 티 있다 예쁜 티 예쁜 티 꾸띠 티 오 핑크 티 이거 써야지 당했다 이걸 내가 했지 이거 누구 거야 굿샷 오 잘 갔다 이쪽 땀나? 와 잘 갔다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우리처럼 저기서 안 기다리고 오 나이스 핀빵스 오 핀빵스 핀빵스 오 짧다 잡히네 저기 있다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굿샷 오 들어오고 걸렸어 약간 움직이는 짧다 짧은 덩코인데 덩코다 소리가 준탁한 소리였어 속에 걸렸을 거에요 다 타겠는데 응 장난 아니야 아이고 오른쪽 잘 쳤어 오른쪽으로 어이 섭찬 어이 저녁 찾을 수 있을 거 같아 탁 고단 워 잘 쳤다 야 완전 모자금 나이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이상한 날이구나 원래 되게 미친데 오우 야 이거 좋아 돈다 역자 꺼 들어갈까 굿샷 요 똑바로다 야 이거 IP방향이야 나이스 뭐지 해저드요 뭐지 해저드 오 굿샷 좋아 나이스 아 역시 우드가 좀 어려워 유틸처럼 굿샷 굿샷 잘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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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올리시려고 그죠 벙커 피하기 위해서 잘랐어요 왜그래 왜이러자 왜그러는거야 들어 들어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들면 안돼요 이렇게 쳐야 이거 어떻게 쳐 아연 쳐야지 아연 쳐야지 아 완전 땡겼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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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나가는거 잡았어 잘했어 오른쪽에는 벙커야 아 왼쪽으로 쳤네 그래서 그래서 이쪽으로 친 건 아니고 실력이 그런 거예요 잘 쳤습니다 아 잘 쳤다 다 의사를 하면 돼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없습니다 오라인 예뻐요 단순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예뻐 여기서 자면 여기서 하루 다 하고 쳐야 되는 거구나 원래는 보통 1박 2일 그렇게 많이 오죠 아침엔 눈 뜨게 만들었네 아씨 누구야 니꺼 두꺼운 소리 같다 어 여기 다 있다 다 있다 4개 다 살았네 노란색 김친리니까 거리는 여기서 140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 이거 짧아 그리고 직장이야 응 모르는 듯 많이 짧아 많이 짧아 짧아도 많이 짧아 직장 났어 직장 났어 직장 났어 직장 났어 직장 쳤어 어허이 잘 쳤어 나이스 잘 쳤어 우와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 만족해 세 번째 샷이었고 다섯 파이브 원 ㅋㅋㅋㅋ